자기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자기야 나 저 바둑이 인형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 뽑아주면 안 될까? 사격장? 물론이지 이 정도는 나한테 쉽다고 잘 봐봐 내가 또 군필자 아니겠어? 응 이게 좀 어렵네 아 열발 중에 세 개 못 맞춰서 바둑이 인형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한번 해볼래? 어? 나? 응 자기가 한번 해봐 나는 총 한 번도 안 쌓아서 잘 못 쏘는데 아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쏘는지 어 거기를 자꾸 딱 조준을 해서 쏘는 거야? 응 어? 잠깐 아니 자기가 나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하고 있어봐 응? 갔나? 쏘고 쏘고 아주 백발백중이지 아휴 자기야 좀 늦었지? 어? 어? 응? 어이? 그 곰 인형 어떻게 얻었어? 아 바둑이 인형?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자기야 아니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 응 좋아요 10년 후 그렇게 우리들은 아일도 두 명을 낳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게 여보 밥 먹어요 출근해야죠 얘들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자기 자리로 가서 밥 먹어요 빨리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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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밥 맛있게 먹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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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늦었지 늦었어 아 여보 아 여보 응? 오늘은 밥은 다 못 먹고 가겠다 여보 나 먼저 가볼게 아휴 회사 늦겠네요 아휴 빨리 갔다 와요 응 알았어 여보 사랑해 저도요 잘 다녀와요 응 리아야 밥 맛있게 먹고 아빠께 가 응 아휴 늦었어 늦었어 내 이름은 이녀맨 평범한 배서원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죠 저기 이서원씨 아 네 이번 서류 정말 좋았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대리님 아휴 아 마사원 좀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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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대리님 응 자 일단 오늘 일단 모두 고생하셨고 점심시간이니 밥들 먹고 합시다 왜 어 잉 대리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아휴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이의 있어서 점심시간에 거래처를 드릴까 해서요 나중에 먹자고요 아휴 석실도 하셔라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만 이따 보자고 안녕하세요 오 가니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불운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검은 조직의 스파이 유원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임무입니까 왁군 코드네임 7748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무기를 만드는 조직의 보스라네 자네의 얼굴이 밝혀지지 않게 오늘 밤 조용히 철회하게 자네가 유원이 된지 벌써 20년이 되고 축하하지 운이 참 좋아 조직의 규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 이녀면 유원 우리 규칙이 뭔가 저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직에게 제거된다 그렇지 그게 심지어 자네 가족들이 알게 되어도 말이야 네 물론입니다 그럼 이 사람 조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내가 조직의 비밀 요원이란 걸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나와 그리고 내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조직의 규칙이 있습니다 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나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드디어 다 갔네 나 이걸 언제 다 치운담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겠군 내 이름은 단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죠 상근이 왔어 상근이 왔어 닦은 닦는 상근이 왔어 아무도 없지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흑장미 조직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와꾼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 조직을 밝혀내려고 하는 자라네 경소처럼 조용히 오늘 밤에 제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흑장미 조직의 정체와 우리의 얼굴을 알려고 하는 자는 모조리 죽인다 알겠습니다 너도 가족들이 있지? 너도 흑장미 조직의 이스 요원이라고 해도 너의 가족들이 우리 조직을 알게 된다면 너 역시 제거된다는 거 잊지 말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새로운 타겟이군 야 잘 자라 여보 오늘 저 동창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오는 거 알고 있죠? 어어 잘됐네 나도 회사에 급하게 또 가봐야 될 것 같아 일이 조금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거든 어어 그래요? 요즘 야근이 잦네요 어어 당신도 요즘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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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같은 동네에 살기도 하고요 아하 그래 좋지 뭐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나는 이따가 나가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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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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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고 어떤 총이 이번 작전에 도움이 되려나 이게 좋겠어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번벌아 정말 많군 어딨지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 넌 누구야 널 죽이러 온 스파이다 왜 없냐미 저기 내가 술 한잔 사도 될까 좋죠 그럼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로 이동해서 술 한잔 더 사시는 건 어때요 오빠는 정말 잘생겼네요 너도 참 예뻘 그런데 왜 우리 흑장미 조직을 궁금해하지 난 누구야 난 누구야 나 난 스파이 이러지마 제발 너의 고기 내가 알지 내가 알지 너가 말할 수 없어 내가 알지 말할 수 없어 나의 고기 내가 알지 난 내 내 유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